네, 2차전지 쪽입니다. 그중에서도 양극재인데, 왜 선정을 하셨을까요?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그래도 저번주까지 조금 어느 정도 반등은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며칠 동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요 쪽에서, 수요단에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는 그린 인플레이션이라고 저희가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전기차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수요가 계속 뒷받침이 돼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메탈 가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또 나옵니다. 알루미늄 가격이나 이런 것들의 공급 차질이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메탈 가격이 사실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양극재 업체들이 사실은 메탈 가격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정말 등락을 거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후반부터 올해는 조금 성향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월 판가를 인상하고 있어요. 니켈 가격이 오른 만큼 판가를 매월 한 2에서 3%를 꾸준하게 올려요. 전이가 제일 빠른 업종이 소재 중에서도 양극재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판가를 열심히 올린다는 거는 다른 데는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 있지만 양극재 업체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딴 데는 YOY 기준에서 떨어질 수 있지만 양극재 업체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분명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이 조건 자체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 실적이 중요한데 이 중에서도 포인트를 하나하나 콕콕 집어주셨습니다. 현재 흐름을 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소재 쪽에서 좀 더 오름세가 보여졌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조정이 살짝 있긴 합니다만 에코프로비엠도 있고 LNF도 있고 다양합니다. 흐름부터 좀 짚어볼까요? 흐름은 이미 조금 올랐다가 전고점 대비 한 70% 정도까지는 대부분 올라왔어요. 오르고 나서 조금 박스 꺼내를 탈출을 못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실적 나오고 있죠. 테슬라 실적 나왔고요. 이제 실적 시즌이 아마 다음 주 초까지 해외에서도 모두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걸 보고 나면 저는 소재 업종이 조금 튈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소재 업종은 결론은 셀 업체가 많이 팔려야 되고요. 완성차 업체가 많이 팔려야 돼요.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완성차 업체들에서 일반적으로 보면 당연히 테슬라 들어가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포드랑 BMW도 공격적으로 전기차 라인업을 만들고 있어요. 포드에 픽업트럭이 있습니다. F150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사전 예약이 20만 대 정도 나왔거든요. 고려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요. 사전 예약이 한 20만 대 정도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 전기차에 대한 것들이 일반 승용에서 픽업까지 갔다는 거예요. 관심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 수요 자체가 탄탄하게 뒷받침이 된다. 그리고 LG N솔 같은 경우 실적 발표했어요. 그런데 LG N솔이 의외로 좋았어요. 그러면 완성차도 잘 팔리고 셀 업체도 괜찮고. 그러면 가격을 판가를 소재 업체에서 올리더라도 너네 적당히 해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모든 걸 받쳐줄 수 있는 상황이군요. 그래서 받쳐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의 흐름도 살짝 조정 중이긴 하지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개인이 대부분 뒷받침을 다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그래도 담는 업종 중에 하나가 2차전지 소재 업종입니다. LNF도 최근 들어서 조금 담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조금씩 담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 되면 많이 담는 거래량이 몰리는 때가 있을 거예요. 이때 탄력을 받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그래도 저희가 관심을 놓여야 되는 시기지 않나 싶어요. 오늘 제가 LNF는 너무 많이 빠지고 에코프로 비엠이 한 2% 낙폭 기록 중인데 이 종목을 최선호주로 꼽으신 이유는 또 있을까요? 에코프로 비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나라 1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사실은 탄탄해야 돼요. 실적 자체가 그래도 등락폭이 조금 덜해야 되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분기 예상 매출액이 한 6,300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36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매출은 130%.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전년동기에 비하면 100% 정도가 상승된 수치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갈 거냐를 사실 저희가 전망을 해야 되잖아요. 중요하죠. 올해 매출이 한 3조 2천억 될 것 같아요. 올해. 그런데 전년동기 대비하면 전년 대비하면 110% 매출은 영업이익은 97%. 그러니까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이게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작년에 오창공장 화재 나면서 사실 조금 이슈들이 많았어요. 야, 이거 금방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반대로 포항공장을 조기 가동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수요에 대한 것들을 받쳐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됐고. 앞에서 제가 포드아이 150을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쪽에 납품도 합니다. 포드아이 150. 네, 그래서 여기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사실은 하이니켈 양극제에서는 프리미엄급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고출력, 고용량을 생각한다고 하면 하이니켈은 계속 추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최근 나오는 프리미엄급,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한데 완성차 업체에서 수익을 늘리려면 프리미엄급을 많이 팔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모든 흐름상 에코프로 비엠 자체가 조금 영향을 잘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저는 완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흐름이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장 지금 46만 1,300원이거든요. 목표가 좀 선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요? 우선은 매수가는 46만 원대가 저는 나쁘지 않고요. 목표가는 55만 원. 대신에 여기서 조금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망이를 엄청 짧게 잡으세요. 44만 5천 원 정도 보시고 차라리 나 이거 확인하고 들어갈게. 라고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55만 원, 손절 라인은 44만 5천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비엠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